음악 농수산물은 저렴하게 전통시장은 활기차고 추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. 올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요 문화시설과 여행시설이 활짝 열립니다. 음악 기업과 상인에게는 든든한 보탬으로 스웨덴 이웃에게는 따뜻한 나눔으로 올 추석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.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만들어갑니다. 문화가 있는 풍성한 명절 추석 민생대책이 함께하겠습니다.